이거 시험 삼아 하나 올린 건 상관없죠. 그래서. 이게 댓글이죠 이게. 이걸 댓글 누르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.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. 계속 올라오고 있을 때마다. 환할 때. 두꺼비 같은데. 어우 내 얼굴 많이 벗구나 오늘. 자 남겼습니다. 아 힘들어. 작가님 너무 힘들어 나는 SNS에 안 맞아요. 저도 진짜 안 맞아요. 아 올려놨다. 이거 책도 이제 이렇게 한 명은. 3분 3분. 이거 다 되는 거야 다. 야 내가 살벌하게 좋아할 수 없는데. 아우 대장. 아 이거 맛있는 거 시작하네. 아 미치겠네. 하나. 이게 야 이거. 이거 맛있나. 야 이걸 못 고르겠어. 하나 둘 셋 넷. 아 진짜 미치겠다. 와 그래 댓글 많이 남겨주시네. 스파게티. 무조건 주게 가야지. 아 스파게티 쫄면은 없죠. 아 진짜 다 맛있겠다 이거. 다른 사람들이 많이 먹을만한 걸 해야지. 내가 시청자분이라면 보시는 분들이 좋아할만한 대중적인 걸 골라야 돼. 김치 추가. 이게 남들 안 가져가는 거 가져가야 돼. 김치를 분명히. 오 마이 갓. 아 이거 뭐야. 다 맛있게 썼네. 첫 번째 턴에서 자신의 빙고판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립니다. 사진을 올리면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 네티즌에게 직접 물어보면 첫 번째 댓글. 그걸 드시면서 빙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렇죠. 제 첫 첫 1등. 네 그렇습니다. 1등 댓글. 올렸어요? 아 잠깐만요. 네 이제 올립니다. 예. 제발 제발 제발. 올렸습니다. 자 첫 번째 첫 번째 댓글. 첫 번째 댓글. 뭐예요? 제발. 제발. 아니 근데 이게 어디요? 네 떴어요. 제발. 제발. 아니 근데 이게 몇 분이 많이 올릴 텐데. 자. 네. 굴 섭화. 예스. 굴 섭화. 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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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 expense. ube추리 김재원. 예스. 하 ecc. 야 뭐야 이거. 뭐 삐죽한. 삐죽한 게 나와. 에이 화가. 이거 갈라지나 신분이 16년에는 좀. 올리겠습니다. 아 이제 하나만 나와야 돼. 아 이거. 와 제발 제발. 맞아 올랐다가 다시 새로고침하고. 뭐예요? 이걸로 가겠습니다. 뭡니까. 바로 이겁니다. 유분초밥. 오케이. 유분초밥. 오케이. 아. 아 유분초밥 한 거 같아. 이걸 진짜 왜 안 가져왔냐. 진짜 미치겠네. 아 없어 유분초밥. 아 근데 이거. 야 이거 힘들다. 세 개나 했으면. 야 나도. 인구하기 힘들어. 됐어. 들리어 있는 거예요 이거. 댓글 중에. 아 왔네요. 뭐예요 뭡니까. 타코야키입니다. 예스. 뭐가 타코야키야. 이거 동그란 거? 이거지. 봐봐. 재석이 형이 들어봐요. 이거 맞습니까. 오케이. 대박. 와 김정국은 왜 버릇이네. 야 그럴 수가 있어. 야 너는 뭐. 너는 뭘 간다 하지. 오빠 먹어주고 줬어. 어? 난 이미 마음을 비웠다. 아 근데 왜 이렇게 어긋나는 거야. 야 이거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진짜 위치가 중요하죠 위치가. 아니. 새로고침 한 거 이거 맞죠. 지금 뜬 거 지금 하면 돼요. 맨 위에 뜬 거. 맨 위에 뜬 거. 네가 하고 싶을 때 해. 연어초밥이요. 예스. 연어초밥이요. 예스. 여기 잠깐만 연어초밥. 오케이 형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아닌가. 이거 아니에요 형. 그건 초밥이 아니죠. 그건 연어초밥이죠 형. 저기. 초밥 때문에 안 놀랐어. 역시. 난 또 날도 다 아프잖아. 2016년 나에게 도움이 되는 형. 이게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. 아 그걸 생각했어야 되는데. 어? 어 왔어? 어. 파인애플이야. 예? 아이 파인애플인데. 파인애플이야. 예? 아이 파인애플인데. 파인애플. 야 이거 왜 먹어. 야 이거 왜 먹어. 식사 시간에. 야 식사. 야 식사. 옆에 두어야 되는구나. 아 두석도 먹고 맙독님. 가까이 지내야 되는 거. 파인애플. 파인애플. 아 저 배고픈데. 아 이거 끝났네. 이거 하나 먹고 끝났네. 아 이거 하나 갖고 안 되는데 이거. 야 그럼 내가 빈자리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또 도와주는 거네. 그럴 수 있죠. 아니면 망하게 할 수도 있고. 자 올렸습니다 일단. 자. 제방에 돌려주세요.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. 양식 가자 양식. 자. 조국 팀에서. 어? 간장게장 먹겠습니다. 예! 간장게장 먹겠습니다. 아 간장게장 먹겠습니다. 아 간장게장 먹겠습니다. 이거 아니에요 이거? 아 그건 아니죠. 이거 아니에요. 튀김이잖아요. 개튀김. 간장게장이에요 이거. 이게 게장입니다. 이게요. 고추가 있어야 게장이죠. 아 그건 개튀김에도에요. 아니 짜게 밥도 없이 그걸 먹어. 야 너희 날도 막지 마 날도 안 좋아. 자 이제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하 씨부터. 먹고 싶은데. 바로 발표하십니다. 자 합니다. 준비됐어요? 네. 네. 어? 뭐라고? 피자 피자. 피자. 예스 예스. 야 종국이 하나도 없겠다 야. 그렇지. 야 종국아 너 뭐 먹니? 진짜 나랑 다들 안 맞는다. 이게 오징어 먹물이 있잖아. 어? 별이야 미안해. 아 이거 많이들 있으실 것 같은데. 장어추김. 왜? 장어추김. 오징어 구이. 가만. 이렇게. 가만. 가만. 이렇게. 이렇게. 야 왕실이 오징어. 이거 맞죠? 똥그란 거 맞죠 똥그란 거. 네 맞습니다. 오징어. 야 형 종족을. 잠깐만 이거. 자 크래미 롤에 성게. 형 위에 연어 있는 거 맞죠 형? 아니에요. 이거 아니에요. 맞죠 맞죠 형 이거 맞죠? 이거 맞죠 치즈 있는 거. 이거 아니에요 이거? 이거 맞지? 천둥이 형 아니고요. 아닙니다. 아 이거 다른 게 또 있었나? 아 이거. 이거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이거예요 오빠? 왜 뭐 어쩌래? 왜 뭐 어쩌래? 왜 뭐 어쩌래? 아 진짜. 아 형 감독님들 갑작을 엮어요. 왜 이러니? 아 그거 아니에요. 종국아 뭐. 너 종국아 하나 가자. 그럴까? 응. 그거 가죠. 건강해 종국. 이거 갈게 그럼 이거. 건강가. 연두부. 연두부. 아 진짜. 야 연두부. 김치 두부요? 아 씨. 연두부가 메뉴에 있어요? 북부 메뉴에? 아 어디 있었어? 연두부가? 저 합니다. 네. 지효야 가자. 네. 제발 제발. 토마토 모짜렐라. 에헤이. 아 진짜 없는데 없다? 토마토 모짜렐라. 토마토 모짜렐라. 토마토 모짜렐라. 이거 어디 있어? 어디 있었어? 이거 여전히 줘야지. 아 이거. 게리. 게리 형. 비싼 거 한번 갑시다. 자. 소발 어때? 소발.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였습니다. 예. 토마토 스파게티요. 너 토마토 스파게티.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였습니다. 예. 아 나 다질렐라. 토마토 스파게티요. 너 토마토 스파게티. 정말 입맛 안 맞네. 아. 이거 두 줄이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. 아. 두 줄이고. 이번에는 다시 사진으로. 네. 아 이거. 나보다 된 것 같은데.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나 봐. 어 올라갔습니다. 제발. 오케이. 야 너 솔직하게. 귤. 어? 야 너 이거 너한테 유리한 거 하는 거 아니지? 그래. 진짜. 진짜 명이 꼬세요. 진짜 명이 꼬세요. 아. 진짜 귤이야. 와. 야 이 중에 하나만 걸리다. 야 난 이거. 새로 심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확실히 해야 돼. 니가 유리한 거. 하지 말고. 와 이거를 왜 하는 거야? 누가 감사해요. 누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이걸 이게 다. 아 빨리 해요. 뭐예요? 네? 뭐예요? 도구 김치 형. 어헤이. 아니 이 자리가 지금 나올 텐이 아닌데. 어헤이. 아니 이 자리가 지금 나올 텐이 아닌데. 자 도구 김치 형. 아 이거 다 누가 봐도 이건데. 왜. 도구 김치 왜 안 갖고 왔지? 아니 없는 자리 얘기하는 사람은 뭐야. 문어 초밥. 어헤이! 아, 다 일어났는데? 문어 초밥 아, 문어 초밥을 왜 안 했을까? 아, 하나 없어져야지 네! 네! 잠깐만, 이거죠? 확실하게 한 번 데리고 계세요? 네 어? 어헤이! 이겁니다! 여덟! 야, 눈치가 정신해! 자, 포도! 포도가 있었어 포도 먹냐? 아, 이거! 있긴 있는데 뭐 좋지 않나? 와, 좋은 자리였어 경사 났네, 경사 났어! 아, 나 진짜 이거 알지 진짜 아 준비! 하나, 둘, 셋! 공사 아무리입니다 아! 뭐예요? 몇 번? 아무 생각 없네 해야 돼 아무 생각 없네 해야 돼 아, 형! 아, 형! 아, 누구인 줄 알고 형! 잘 됐다! 아, 잘 됐다 아주 잘 됐어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네 팬이라고 생각하지 마 아, 아니 굳이 이거를 왜? 뭐예요? 아, 계란 초밥이요! 에헤이! 에헤이! 어? 계란 초밥이요! 에헤이! 어? 야, 무슨 생각은 안 돼! 계란 초밥이 있었어? 예! 에헤이! 야, 씨! 막 달려오네, 재석이 와, 여기서 머리 흔들기 이상하잖아 아, 진짜 이거 나 아닌데 이거 안 걸리면 어떡하냐고 뭐 어떡하지? 뭐 어떡하지? 아, 얘 왜 이러니? 아, 참! 2번 먹겠습니다, 2번 죄송합니다 코다리찜! 뭐? 코다리찜이 뭐야? 와, 내가 안 갖고 코다리찜이 뭐야? 이거 코다리찜! 근데 이거 아예 좀 말이 안 돼 여기 있었구나 아, 개요, 제발 와, 사고 싶다 제리, 제리 형 배論했어요 가만있어! 아 진짜 이거 안 골라주면 진짜 니네! 자! 5번! 김치! 5번! 김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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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치킨 있는데! 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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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어 맞자 연어! 야 진짜 지효! 저는 얘는 심약하다! 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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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빙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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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해빠리로 진짜 이거 하나 해놔서. 와! 진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. 나 해빠리 5번 해놨어. 아무튼, 이거 오늘 사진을. 아무튼 가자! 제가 사진을 올린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번에 25번이 안 나오면 끝입니다. 사실 좀 됐어요. 25번만 나오면 끝인 거. 아 진짜야. 무조건 25번 25번을 안 하면 말이 안돼. 광수를 아시는 여러분들은 저 안 하시는 25번 안 합니다. 무조건 안 해야지. 와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쯤 됐어 아 맞아 쩡일게 몇 번?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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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번? 제발! 제발! 예스! 제발! 예스! 나왔어 25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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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다음분이 13번 찍어주셨는데 13번 아쉽다 그 다음분이 13번 갑자기 우족을 센터에 있는 걸 갑자기 찍어주셨는데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